ok 안녕하세요 vrx2 구요 아마 19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이 추구가 되고 있습니다 vrx2 제품 계속 세팅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전화만 꽂으면 리콜 없이 바로 상대 인터넷으로그리고 기록의 잎은 이상 loft에 차가운 것이 solve commercial입니다 9 4jus 앞의 학생 documentation 아멘 자 꺼질 수도 있어요 그냥 길들이기 중이구요 길들이 중이다 보니까 살짝 거칠 수가 있어요 28급이니까 당연히 거친 야생마처럼 한번에 길들지 않겠죠 연료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좀 시컴스러워 시컴스러워 연료 자 이제 주행하면서 할 거에요 한 5통에서 10통 정도 띄고 나니까 4에서 4땡일 수 있는 거에요 10통까지 띄기면 좋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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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28급이라서 굉장히 가벼워요 차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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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 상대 도라 될거 같은데 이제요 오늘 보내서 우리 나머지 나머지 않 주세 통용도를 우리에게서 살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때 이 만약 확 띠이 말구요 살살 쓰기 하는걸로 알죠 꺼지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인내력 싸움 인내력 테스트 자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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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내력 테스트